타 Sense 가 teoría 아프게티들이 많이 잘랐어요 자랑한ani 이제 드디어 치앙놈이 갑니다 다꿍 순서대로 내려요 오 날씨 완전 좋아 근데 여긴 너무 우주선 타고 있는 거 같은데요? 진짜리로 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우주 파란 느낌 도시가 약간 그런 느낌 약간 제주도 살짝 그런 느낌 바이 아 전화하라고? 우와 너무 예쁜데? 바이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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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먹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비가... 뭔가? 근데 저기... 샤워받이... 여기 탈출 못하는 거 아니야? 아니 갑자기 비가 오는데 이것마저 감성으로 느껴진 태국 봐 저 너무 시원하다 그래도 나오니까 풍있다 그래서 저 비 교차서 다행이다 망했다 우리 비 오이 멸치 두렵다 시식 그게 망고인가? 어때? 근데 좀... 밥이 땡겨? 망고를 먹고 저 생선... 맛있다? 맛있다 치킨이 언제 들어간거지? 치킨 소세지다 아니 이거? 이거 무슨 리프? 박스 리 박스 리 땡큐 한국인 터치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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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이스크림 진짜 이게 소통의 오류 아니 근데 망고 찰밥 우리 또 밥... 언니 그림에서는 아이스크림이 두 개 맞아 그래서 아이스크림 하나를 물어봤잖아 아 그러네 그치 밥이었어 망고 찰밥 아이스크림 돌려? 응 아까 볼롤까? 맛있을까? 볼롤까? 약간 이런 느낌? 아빠가 좋아할 것 같아 아빠가 왜 좋아해? 아빠 밥이랑 맛있어 다같이 먹어야 돼 음 음 핫 그럼 같이 먹어야 돼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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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식 먹기 이걸 알았다며 어제 그걸 안 시켰을까? 빵이야 근데 이거는 오렌지 잼 파인애플 잼 사가지고 용과 최고 김종영 저 한국에idade 두번째로 어렸을 것 같아요 이제는 한 번에 만나러 왔어요 콕띵 너무 커 강호랑 이제는 그룹을 함께 합시다 우리 함께 함께 목걸이도 했네 안녕 반가운가봐 여기가 이 스낵 그리고 이 엘리핀과 함께 할게 이것은 엘리베리의 제품들입니다 아니면... 지금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폭발함이 느껴져요 면 먼저~! 펄크게! 우와! 땡큐 쟁이니! 너무 예쁘다 다리 다리 막 다른다 우리 결심한 것처럼 너무 예쁘다 토끼리랑 뒤에 소고기 간장 토끼리보다 앞서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어떡하지 우리 좀 망했어 토끼리는 저기 있는데 나는 왜 여기는 거야 근데 시원한디 이제 벌레 웃어서 좋아 진짜 시원하다 진짜 시원하다 이제 벌레 웃어서 좋아 진짜 시원하다 진짜 시원하다 귀여워 엄마랑 기대해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다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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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매일 일요일까 고맙다 고맙다 여보 그리고 우리 곁에 그 고맙다 야당 랩 그 고맙다 저희도 기능 좀 나가야되는거? 아예 고비는 코끼리 너무 귀여워 무서울 땐 나 잘해 언니가 무서워하던데? 아니 언니는 너무 잘 만지더라 아니 나 무섭진 않거든? 좋다고 쳤는데 나는 날아갈 수도 있고 그냥 들어갈까? 여기 진짜 강추 완전 강추 가보자고 약간 이런게 다른 유행인가봐 사람들이 많이 먹는거 봤고 또 막 너무 예뻐 맛있겠다 여기 마평가는 이 정도 나 이제 비가 오기 시작했어 다해 비가 오기 시작했다 나 엄마들 나 엄마들 같이 가르쳐로 소니카 엄청 깨끗하다 엄청 깨끗하다 우와 피자 한번 눈이 소니카 주문했어요 이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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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엄청 비싸는거에요 이게.. 한국.. 이.. 이게 한국.. 한국..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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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흑백으로 해도 돼요? 아 한정씩 귀엽게 써달라고? 안나오나? 우와 oto 카큰탑 사쿠graduate 카큰탑 무진작만었는데 맞아요 Science 너무 옛날사람인거 테나 너무 옛날사람인거 테나 너무 옛날사람인거 테나 너무 옛날사람인거 테나 우리야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을거같아 맛있어? 진짜 오랜만이야 진짜 맛있어 역시 엄청 달아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크리스톨 진짜 크리스톨 여러분에게 선물을 보내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그림자 조식조식 업기 마지막 조식 김병롤 바이 안녕 생명화 봉사 빨라이건네 2주 병롤 생명당 여기에서 등록을 하고 다시 가요 여기서 등록을 하고 다시 가요 가다 볼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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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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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래 비행기 다 써야 하는데 연착돼서 9시타요. 오오오. 이대로 간다. 헐! 언니가 착해서 그래. 이건 우리의 오지랍으로 일어나는 근데 좀 넓긴 진짜 넓다 자석 하나 빼가지고 덕분에 넓은데 안 됐어요 여기 진짜 한국사람은 좋다 여기 진짜 한국사람은 좋다 대박인데 불쌍해 여긴 아 아 아 아 아 이 노래 귀엽다 이 노래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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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